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걸 누군가 가르쳐보신 적 있나요? 근데 되게 자전거를 좋아해서 봤을 때 이뻐 보이더라고요 해맑은 박소희 배우의 미소와 함께 나 비빔밥 비빔밥이요? 저는 고기에다가 라면을 먹었어요 고기에다가 라면을 먹었어요 맞게 하자, 맞게 삼겹살 먹었어요 삼겹살, 고기 삼겹살, 라면 할 줄 알았는데 오면 없고 근데 네가 도발로 타고 있고 그때 막 엄청난 쾌감이 딱 될 거 같고 아니 뭐 아빠가 됐다 하면 똑같이 됐다 하면서 그래도 돼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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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작년에 1년 정도 됐어요 저도 두 발 자전거 빨리 타보고 싶어가지고 멋지게 그래서 아빠랑 같이 연습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넘어질 뻔한 적도 있는데 넘어져도 딱딱한 바닥에서 넘어진 적은 없어서 다행히 오고 가는 벙 뭐야 자, 다 그만 감사합니다 두 개, 두 개 하면 되겠다 아이, 괜찮네 두 개 하고 있어 안 추우세요? 응 아이, 이거 하세요 춥, 춥진 않아 나, 찹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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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진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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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행히 다행히 또 됐다, 위나야! 위나야, 쭉 달려! 쭉 달려! 아, 됐다! 와, 안녕하세요. 안 추워? 추워요. 근데 지금 연습 안 북하고 왔어요. 두 번, 두 번. 한 번 어떻게 했죠, 두 번? 아, 이때! 네, 네, 네. 오케이! 쭉 달려! 쭉 달려! 요, 뿅 하고 없어지는 걸 먼저 찍어.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네가 적당히 그, 막아줘야 돼. 그, 미디어선은 북기준 말이야. 하면 너 이제 쓴 나가는 거야. 그치, 그의 마음. 위나 능력, 알고 있었죠.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뭣도 많아. 그러니까, 뭣도 많아. 그러면 제가, 글쎄, 형들. 근데,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여기엔 딴 데 보기준 말이야. 왠지 슬퍼보이는 미소를, 그 표정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좀, 한다는 느낌으로. 그,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그,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그, 미디어선 북기준 말이야. 아, 골키야? 곱주머니네잉.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귀엽잖아, 왜? 13년 전에 내가 너한테 끼워준 말이지. 응? 미래에 언젠가. 안 마셔. 미래에 언젠가. 새끼손가락에 끼워. 어? 같은 감지다. 손을 한 번 잡을 수도 있을까? 이 손을 약간 나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손을 잡고. 손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왜 그렇게 다 재미있는 줄 알 거야? 묶음한 눈처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복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괜찮아? 아니면 그냥 꺼내는 게 낫지. 오케이, 그냥 꺼내. 그냥 꺼내서. 귀여워서. 오물점을. 그러니까 형, 형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귀여워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보니까 또 이렇게 잡기를 했는데. 다가올 때 느낌이 되게 심쿵이 있어. 심쿵이 될 찾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13년 전에서 널 만나려거나 만나서 널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조금 가까이 오면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안 들릴 거야 하고 했는데 반지를 또 줘도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23만원씩 23만원 이상 23만원에 23만원 다 올라가긴 했더니 지금 정도 좋습니다. 아 아 아 왜가 굉장히 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